다음 달부터 코로나 치료를 위한 먹는 치료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. 앞서 이 치료제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되면서 다양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제목처럼 약국에 치료제가 공급되면 개인적으로 팍스로비들을 구매해서 복용할 수 있을까요? 먼저 방역당국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. 병구용 치료제는 정부가 구입해서 병원, 약국 등에 공급해서 재택환자, 생활치료센터, 비로시 치료병원에서 공급받아서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다른 약처럼 사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.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 등 위험이 높은 사람의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약입니다. 체중 나이 제한도 있고 간과 신장 관련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면 복용이 제한됩니다. 즉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정부가 구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.